새벽마다 다리 쥐가 나서 힘들다며 마그네슘 처방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왜 꼭 마그네슘을 원하시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유튜브에서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그네슘이 다리 근육경련을 예방하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임상 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지난 59번 영상에 임상 연구에 대해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먼저 보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즉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무수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질문 한가지 해볼게요 반만 되면 쥐가 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대부분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야만 이러한 원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말 주장 자체가 성급하게 일반화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기침하면 기침약을 드세요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기침을 하면 단순 감기인지 천식인지 암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암 때문이라면 암을 치료해야 기침이 근본적으로 낫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기침약은 오히려 진짜 문제를 가려지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특이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쥐가 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원인이 불명확한 근육경련의 경우 마그네슘 복용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다리에 쥐가 날 때 마그네슘을 먹으라는 주장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신경이 흥분되어 전기신호가 전달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만일 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 전기신호 전달이 더 많이 빠르게 일어나서 근육수축이 빠르고 강하게 자극될 수 있겠죠 즉 경련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은 신경을 과하게 흥분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슘을 공급해주면 신경이 덜 흥분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95년에 한 연구가 발표됩니다 임산부 60여 명을 대상으로 절반은 마그네슘을 절반은 가짜약을 주는 무작위 비교 연구가 진행됐죠 결과는 마그네슘을 복용한 쪽에서 근육경련이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마그네슘이 근육경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임상실험 대상자 수가 단 69명 너무 적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신기하게도 가짜약을 투역한 그룹에서도 증상이 일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그네슘 그룹이든 가짜약 그룹이든 다 효과가 있었는데 마그네슘 그룹에서 우연하게도 효과가 좀 더 있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4년 뒤 건강한 사람들 9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비교 연구가 발표됩니다 결과는 이전과 정반대로 나왔어요 마그네슘과 가짜약의 근육경련 예방 효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3년 뒤 2002년에 발표된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2008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완전 뒤죽박죽이죠 각 연구들마다 규모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연구의 규모를 좀 더 늘려보면 결과값의 신뢰도가 좀 더 올라가겠죠 각 연구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메타 분석 방식이 이러한 경우에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지금까지 발표된 마그네슘 무작위 비교 연구 7개를 종합 분석한 메타 연구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 연구에 포함된 실험 대상자 수는 361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 마그네슘의 근육경련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슬슬 혼란스러움이 밀려오시죠 그동안 TV나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서 보아온 내용들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연구들마다 결과가 제각각이니 보셨던 컨텐츠들마다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좀 더 높은 근거 수준의 연구를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메타 분석이 무작위 비교 연구 결과보다 높은 근거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메타 분석의 결과는 마그네슘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가 더 발표됐는데요 연구 규모는 다 작았고 결과는 역시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종지부를 찍는 연구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마그네슘 무작위 비교 연구 11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인데요 참고로 체계적 문헌고찰은 메타 분석과 비슷한 방식의 연구 논문입니다 지난 오메가3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크란은 수많은 연구 논문들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코크란의 연구 논문을 토대로 의사들의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이 코크란에서 발표한 11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총 735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그네슘의 근육 경련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동안의 통념과는 너무도 다르니까요 그로부터 1년 뒤 2021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마그네슘이 예방 효과가 있다는 무작위 비교 연구 하나가 발표되긴 했는데요 학계에서 바라보는 학술지의 입지, 임상실험 대상자 수, 연구 근거의 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는 2020년 코크란의 마그네슘 연구 논문 분석 데이터를 토대로 마그네슘의 예방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신뢰도가 높은 결정으로 생각됩니다 코크란의 논문 데이터 분석 결과는 마그네슘 근육 경련 예방 효과 불분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산부인 경우에요 임산부는 평균적으로 둘 중 한 명은 다리 근육 경련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게다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마그네슘 연구 자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코크란 분석에 대상이 된 연구도 3개뿐이었죠 그래서 코크란의 체계적 문헌고찰 분석에서도 임산부의 경우는 연구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의 근육 경련 예방 효과를 판단하기 아직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플러스원이라는 학술지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는지 진행된 무작위 비교 연구가 있는데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임산부의 경우는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이고요 임산부에 대한 마그네슘 효과는 추후 연구 데이터를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리에 근육 경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첫 번째는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원인이 발견됐다면 그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마그네슘의 근육 경련 예방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점은 마그네슘의 예방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것이 마그네슘을 먹어도 근육 경련이 지속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 마그네슘을 먹든 가짜약을 먹든 경련 예방 효과가 비슷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약을 먹어도 경련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니 쥐가 나는 상당수의 원인이 애초에 마그네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임산부에게는 마그네슘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